어제 헌하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에 참여하기로 했죠. 내일은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등 13명이 무더기로 신당에 합류합니다. 당협위원장은 다음 총선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입니다. 종이 입당 원서 한 장 없이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5천 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이준석 신당. 과연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열풍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허은하 전 의원에 이어 문병호 영등포갑 방협위원장과 선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도 내일 탈당을 선언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영근, 한광원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신당행을 택했습니다. 양당 정치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다. 개혁 신당은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5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종이 입당 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창당 기준을 넘긴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자평했습니다. 정당법상 창당을 하려면 전국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시도상에서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모여야 하는데 이준석 신당 측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신당은 창당에 필요한 요건을 다 채웠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1, 2주 내로 창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신당에 현역 의원 10여 명이 참여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반 기세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